저녁 저녁 그냥 과자로 때웠어 더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카메라 켜고 전화는 줄 아는데 뭐 할까? 아! 과자 이렇게 과자를 먹자 먼저 드세요 암 썸매 어쨌든 드렸어요? 저먹을게요 맛있겠어 이제 나와 이제 나와 배터리 없다 근데 완전 안 돼 배터리 달이 왜 이렇게 맑아 하늘통 아니야 저거 해여 달이야? 해다 해다 일몰이다 이거 아닌데? 점점 커지는데? 달이네 멋있다 왜냐면 해가 일로 졌거든요 여전히 이렇게 해 오늘 마지막 끝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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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anned 자택을 대도 핫팩이 식어. 너무 차서. 흔들어서 데워가서 다시 깔고. 뭐 사람들이 많이 쓰진 않으니까 밤에. 일해서 좀 아침까지 보틀 보게. 진짜 안 되겠어가지고. 뭐 챙길 정신다치고 그냥 5분만. 하자씨 와가지고. 텐트 가서 이거 챙겨서 이렇게. 추워봤자 그냥 낮에 추운 점 그 정도. 뭐 다 조금 더 춥겠지 했는데. 그래서 죽는 줄 어떻게 해서 계속. 이거 계속 확인하고 왜 부르지. 일단은 핫도그 봅시다. 이제 짐 싸고 가볼 거예요. 산도 굳었어. 아 힘들다. 일단 여기 너무 추워가지고.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해가 드는 쪽으로 계속 걸으면. 좀 덜 춥지 않을까. 살면서 추워본 것 중에 제일 추웠어요. 이번에. 앉아서 자야 되거든요. 화장실에서. 뚜껑 닫고 위에서. 근데. 침낭을 거꾸로 머리부터 덮고 잤거든요. 중간에. 발이. 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. 감각이. 나는 발을 움직이고 있는데. 발이 안 움직여. 그래서. 동상 걸린 줄 알고. 웃나서. 발을 막 이렇게. 움직여봤는데. 추운데 발이 저려서. 살짝 굳었던 거더라고요. 한 시간 자서 깨고. 비대가. 그 따뜻한 효과가 있는데. 또 거기에 계속. 한 두세시간 앉아있으려니까. 공덩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. 한 열한시 반부터. 한 일곱시간 정도. 화장실에서 그러고 있었나봐요. 진짜 죽는 줄 알았어. 너무 힘들어가지고. 캠핑할 때는. 맨날 힘들긴 했는데. 이번이 진짜 레전드로. 아직 문 안 열었네. 아. 자판기나 뽑아먹어야겠다. 동계 캠핑은. 목숨이 걸렸다고 하잖아요. 보통. 진짜 뭔 말인지 알 것 같아. 이거 먹을까? 콘옥수수 스프. 반개가 장난이 아니네. 팥팩이 필요가 없어졌어 갑자기. 이게 따뜻해서. 간다. 콘칩을 끓여서. 갈아서. 옥수수 삶은 것도 없고. 불량식품 맛. 아침 잘 먹겠습니다. 하하. 수업 중. 공연속에. 새 젊은이랑 싸울 거야. 23년. 이 세월에. 가품은 없겠지만. 야호 10시 반에 오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어 귤 말랭이 진짜 귤 귤이네 잔디밭에 누워도 되나? 쯔쯔 까무수 있는 거 아니겠지? 딱 늦기 전에 잤는데? 수고히! 뉴질랜드 이스 굿 아 하이키! 난 오더 이나프 이스나프 충분히 이나프 뉴질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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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먹으라 오늘 안 해? 후지산뷰로 이거 6,000원 잘 먹을게요 도둑 도둑 밥먹니? 앞차 들어가냐? 다먹어 도둑 도둑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햇살 때문에 이렇게 따뜻한데 햇살 때문에 이렇게 따뜻한데 해 만지면 이렇게 추워 여기 역 바로 앞에 있는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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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기 도둑 도둑 집주의 오다 집이 도둑 노예